두산 에너빌리티 보면서 함께 대응 전략 확인해야겠죠.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우선 정부의 정책을 봐야 돼요. 정부에서 계속 원전 늘리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원전 테마는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시총이 아무리 높은 종목도 슈팅 나오면 10%, 20% 하루에 먹을 수 있다고도 이해를 하셔야겠죠. 이미 에코프로가 보여줬고 시총 20조 기업이 상한가를 겪겠습니다. 보시면 시총이랑 상관없이 모멘텀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 정부 정책이 이미 원전으로 돌아섰고 현재 유럽과 미국도 원전을 계속 늘리고 있는 특히 탈원전을 가장 먼저 시행한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은 이미 그전에 버렸어요. 탈원전에서 실패를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전 정부가 실패한 독일의 정책을 가지고 바로 탈원전을 했다가 에너지값 올리고 개박살을 냈어요. 나라 빚이 생기면서. 아무튼간에 현재 지금 그런 독일도 원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세계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기술이 좋은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유럽과 각지 나라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아직까지 뭔가 테마를 안 타서 그래요. 현재 테마가 대기 중인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현재는 첨단기술, 미래산업 이런 걸로 자꾸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대감 있는 거 이런 걸로 주식을 올리고 있어요. 왜냐? 주식에는 돈이 많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자, 초전도체 다들 들어보셨죠? 2차전지. 이것도 아직 완전 미완성이에요. 끼키야 400km밖에 안 가는 전기차. 이거 메리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뛰면서 1200km 가는 걸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것도 미완성이에요. 특히 AI 이것도 현재 개발 진행 중이에요. 이런 게 이미 지금 사람들이 느낀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원전 쪽에 느끼려니까 전기세 폭탄 아직 제대로 안 맞아 봐서 그래요. 나중에 전기세 좀 더 비싸고 전기 모자라도 난리라고 하고 한 전 막 전기를 올리고 했을 때 원전의 중요성을 아는 순간 바로 올라가는데 현재 이거는 누가 알고 있다? 기관들은 알고 있어요. 진짜.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외국인 기관들 진짜 막 수급 어마어마하게 담았어요. 진짜. 이거 보고도 주가가 안 올라간다? 아직까지 제대로 부각을 안 받아서 그래요. 개인들 매수세 들어오는 순간 끝장나게 올라갑니다. 이거 보고도 안 사실 거예요. 진짜. 맞잖아요. 사실 얘가 60위선 밑으로 내려가기만 안 하면 돼요. 딱 15,000원 구간에 손절 라인 걸어놓고 그대로 우리는 홀딩마 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30%에서 50% 수익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맞잖아요. 이번에 먹으면 바로 19,200,000원 갈 거고 좀 더 부각받으면 2만 3,400,000원 갈 거고 한데 이거를 왜 참아야 되죠? 맞잖아요. 지금 수급 보면 아시잖아요. 특히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녀석들 영업이익이 조 단위로 나옵니다. 매출도 몇십조 단위로 나오고 현재 PER이 10배도 안 되는 기술적으로 그래 제로성으로도 그래 펀더멘탈로도 그래 뭐든지 저평가 받은 종목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지 않을까 저는 진짜 이 녀석이 내년에는 3만원까지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합니다. 진짜. 스윙 좋아하신 분들은 이런 거 담아시는 게 정말 좋아요. 단타 하신 분들은 조금 느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손절가 아까 15,000원 말씀드렸어요. 목표가도 말씀드렸고 최소한 2만원까지는 걷히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먹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단계 이 사이에서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내려왔다 올라왔다 완벽하게 왔다갔다 하는 방법.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올라갈 때 시나리오 내려올 때 시나리오 A안, B안 저어가지고 제가 시나리오 집을 만들어놨어요. 대응 전략 집을. 그래서 이것만 보고 따라하더라도 특히 지금 뭔가 물려 있거나 혹은 수익이 많이 안 났으실 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익이 현재 플러스 20, 30%이신 분들은 괜찮아요. 지금 계속 수익이니까 뭔 상황이 걸어져도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지금 물려 있거나 수익이 크게 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제가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별 매수가, 매도가, 추가 매수가, 손저가 다 세팅해놨어요. 이것만 보고 매매해도 충분히 수익 많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60대 어르신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 면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필요한 분들 요청하시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위에 제가 전화번호 오픈해둘 테니까 010-5929-7823 이쪽으로 두산 엔어빌리티 딱 7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주식하는 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우리가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 정말로 단순해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3프로TV 선대인 배경 뭐 이런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삼성전자나 네이버 이런거 좋다고 하는데 이거 좋은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는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점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그런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나게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은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이게 맞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하다 보면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온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여기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제가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도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때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은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모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서 그냥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서 그리고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이제 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이제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은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신 마련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